1.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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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뭐하세요 엄마 다시 해볼게 와 다시 매달려 보세요 하나, 둘, 셋 좀 매달렸다 너가 주연이었는데 뒤로 밀려난 기분이 어때? 괜찮아요 바닥에서 조목을 깎아는 늘어난 거려 하아, 크크크크, 꺼이꺼이 땅콩아, 인생이 뭐야? 글쎄요,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인생은 말이에요 장땅콩처럼 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놀고 먹는 게 최고 왕, 마왈땅, 왈큰큰 왈왈리와리와라 아옹 으itious 으иса 땅콩아 가끔 소파 위에서 얼굴 괴고 엎드려서 방생이들 빤히 쳐다보던데 그땐 무슨 생각해? 놀고 있네. 땅콩아 사는 거 힘들지? 나 가볼래. 땅콩! 안 돼. 회사 먹으려다가 들킬 때 그때 참 사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땅콩아 왜 그리 못생긴 건데? 넌 내게 목욕감을 줬어. 그리고 이젠 먹잇감을 줄 차례. 내 라임 어떤감? 묘채피채키 턴니저. 땅콩아 너 여자야 남자야? 어머 어머 언니 나 아들이잖아. 오우 정말. 알면서 왜 그래 언니. 땅콩이는 파마 어디서 했니? 정보 공유 부탁해. 그냥 아무데나 가세요. 어차피 헤어스타일에 완성은 얼굴. 땅콩이 한 거 풀어주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땅콩이의 노래 실력은? 먹이를 찾아 산키 슥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키 슥의 하이에나. 먹이를 찾아 산키 슥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키 슥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